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데다 정치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세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지 않고 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치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재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가 가져가려던 금감원의 제재권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자문하는 기구로 바뀌고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